잘 주무셨습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룩기. 룩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형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룩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생활권의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킥크가이드 포스터 예쁘죠? 제가 사가지고 잘라서 프레임에 딱 맞췄는데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1일이면요. 제가 이것이 방송이 나갈 때 기도 부탁을 해야겠네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오늘 한국에 들어가서 오늘 킥크가 리서치 센터 보드 미팅도 있고 22일에는 아주 큰 집회가 있고 거기서. 그 다음에 23일 날은 부흥집회 세종시하고 다른 두 시에서 하고 24일 날 밤 비행기로 캄보디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5시 비행기로 다시 태국에 들어가서 Arise Asia라는 큰 우리가 지금 거의 1500명 예상했는데 한 2000명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South East Asia 뭐 열나라든가 해서 젊은 애들 2000명 모아서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고 제가 아마 룻기를 마치고 에레미아 에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컨텍스트가 너무나 미국의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에 너무 잘못을 받아가지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너무나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Suffering, 고생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십자가를 지라고 제스님께서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잘되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메시지를 좀 하자. 그래서 룻기가 이제 고생하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저주가 돌아오는 걸 하는 거죠. 에레미아 에가도 마찬가지 한 나라에 정말 애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Theology of Suffering, 좀 뭔가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룻기도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이 룻기 강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설교하고 있고 설교를 제가 쓰는 커멘터리 같이 써서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 키워드 같은 거 뽑아낸 걸 통해서 캄보디아 프로벌스와 캄보디아 문화와 어떻게 섞어서 우리 캄보디아 목사들에게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룻기는 일단 물론 제가 뭐 포핏 커멘터리, 엘리컷, 케임브리지 다 쓰지만 방지일 목사님의 커멘터리를 또 제가 다 커피를 해가지고 방지일 목사님 커멘터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아마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데일리 가스플 퀘션은 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 끝에 질문들 참 좋은 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 것입니다. 많은 커멘터리들이 이제 물론 루스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 보아스와 루스의 사랑의 이야기, 포 챕터를 통한 그건 뭐 많은 얘기죠.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서퍼스, 표면에 나와 있는. 그 밑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주. 우리는 저주받았어. 우리는 마라. 우리는 망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를 복받은 자라 하지 말고 말아라 해라.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깨지는가.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있죠. 악순환. 하여간에 뭐 안 되는 게 더 안 되고 더 안 된 게 막 영어로는 from frying pan into fire. 자기가 뜨거운 프라잉 팬에서 도망가려고 뛰었더니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Murphy's Law가 있죠. 안 될 것은 꼭 안 될 것만 되는 그걸 Murphy's Law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악순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뀌는가.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죠. 좋은 게 또 좋은 것을 물고 오는. 근데 이제 가장 인생의 두 가지 잘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잘 될 때 계속 잘 됐더라고 믿는 것. 또 안 될 때 끝까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틀립니다. 왜? 안 될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잘 될까 계속 돼가지만 또 시험해오고. 이것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계속 밀물만 하면 어떡해요. 썰물이 빠져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악순환과 선순환 이것은 음과 양처럼 이렇게 밍글돼서 오는 것. 사실은 루티를 선교사의 리포트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몬이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죠? 어느 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오미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남의 나라 살아. 어떤 나라? 적의 나라.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산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두 놈도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 뚝 나눠 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끝나죠. 인생 땡땡 끝. 이제 당신은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한테 야 얘들아 내가 우리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니네들이 내 아들이랑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나도 날 수도 없고. 그렇죠? 폐경됐고 너희들 돌아가라 니네 아버지 부모님 댁으로. 첫째는 막 울면서 가죠. 그런데 루스가 끝내주는 거예요. 루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로열티 is a sign of royalty. 충성되게. 이렇게 정말 충성하는 것은 정말 왕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로열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로열티로. 너무나 이용해 막 먹기만 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내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막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평생 사역 동안 나를 뒤에서 내리려고 그리고 험담하고 나 망하게 하려고 뒤에서 계획해둔 그 모든 사람 중에 스님은 한 명도 없다. 스님은 한 명도 없다. 100% 목사였고 100% 크리스찬들이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로열티가 없는.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에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루스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더 이상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뒤집고 그 다음에 평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슨 왕의 프린세스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평민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평민이 아니라 어떻게 적군의 어떤 적. 모든 사람이 로세 자석. 모하바이트가 누구예요. 로세 자석. 아버지랑 딸이랑 섹스해서 낳은 애들. 인세스트라고 하죠. 아버지랑 딸이 결혼해서 애 낳은 것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모하바이트 여자가 딱 와서 보아스랑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에서 누굴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왕을 낳아요. 다윗왕. 그러니까 루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증조 할머니. 자기 어머님이 이세의 와이프. 할머니가 오베스의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가 바로 보아스 루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족을 낳는데 이것이 모하바이스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있는 게 이것을 숨기질 않아요. 역사는. 역사는 그대로 써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루티를 배우면서 여러분 가족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죽고. 나는 이렇게. 그 저주가 깨지고. 그리고 또 교만 떨면서 나는 잘 돼. 끝까지 잘 될 거야. 라는 교만도 깨지고.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밀물이건 썰물이건. 그죠? 업이건 다운이건. 내가 I will worship the lord of my salvation.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삼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악순환과 선순환. 아 선순환이 되도록. 악순환이 깨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런 모든 인생에서. 밀물과 썰물에. 두렵고 떨고. 그것이 인생의 나의. 프리어케페이션. 그걸 통해서 그냥 평생. 웨이스트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mua.